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로동보고 채널 주인장 로동보고입니다 제가 항상 브이로그 찍을 때 환경의 중심이다가 보니까 저를 이렇게 찍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약간 북스북스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정비하고 신고 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는 제 자신을 정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를 좀 땜질하고 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임시 휴업을 하겠습니다 음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돌아올 때는 제가 기획했던 콘텐츠도 좀 찍어보고 알차게 지내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뵙는 동안 여러분들 건강 꼭 잘 챙기시고 둘쯤의 건강을 날쯤의 재력을 얻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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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